안일이를 잘하는 것이 얼마나 앞으로 여러분들의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안일이를 배워야 합니다. 이 안일이를 외우잖아요. 외우면 치매 예방에도 엄청 좋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이렇게 우스갯소리나 또는 무슨 할 때 인용할 때 이런 구절이 톡톡 튀어나와요. 그러면 인용할 때 굉장히 재밌어. 그래서 좌중을 묶여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뭐라 그럴까 그 자기가 모인 곳에서 주목받는 사람이면 좋겠고 그렇지 않더라도 꼬다놓은 보리자르 뭐냐 그렇게는 안해요. 같이 화제에 같이 동참하고 또 같이 주고받으면서 웃겨주고 자기도 남의 소리에 웃고 자기도 웃은 소리도 들려주고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기도 좋고 그래서 아주 좋은 자료예요. 해볼게요. 아 동방이 군자제의 국이오입니다. 아 동방이 군자제의 국이오. 예의 지방이라. 십씨를 취업해도 중신이 나고 칠세아이도 효제를 일삼으니 칠세아이도 효제를 일삼으니 칠세아이도 효제를 일삼으니 어찌 불량한 사람이 있으려오마는 어찌 불량한 사람이 있으려오마는 그렇게 하지 말오. 그러지 말오. 교훈적이야. 가늘어지게 하지 말오. 교훈적인 거란 말이야. 아 동방이 군자지국이요. 예의지방이라. 십실지읍에도 충신이 나고. 십실지읍에도 충신이 나고. 칠세아이도 효제를 일삼으니. 어찌 불량한 사람이 있으리오마는. 그래 여기가 중요해. 이렇게 일삼는단 말이야. 이렇게 좋은 목표를 갖고. 교훈적인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어찌 불량한 사람이 있겠어. 안그래. 어찌 불량한 사람이 있으리오마는. 전라 경상 충청 삼도 얼음에 놀부 형제가 사는디. 전라 경상 충청 삼도 얼음에 놀부 형제가 사는디. 놀부는 형이요 흥보는 아우라. 놀부는 형이요 흥보는 아우라. 놀부란 놈이 본디심술이 사나운데다가. 놀부란 놈이 본디심술이 사나운데다가.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내야 되겄는디.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내야 되겄는디. 어찌하면 쫓아낼꼬. 어찌하면 쫓아낼꼬.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낼 생각으로.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낼 생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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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낮 집안에 들어앉어 심술공부를 허는디. 밤낮 집안에 들어앉어 심술공부를 허는디. 밤낮 집안에 들어앉어 심술공부를 허는디.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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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허든 것이었다. 것이었다. 그렇지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꼭 해. 자 노래 배워. 자진물이야. 대장군방인가? 대장군방 벌목허고 시작. 대장군방 벌목허고 대장군방 벌목허고 대장군방 벌목허고 삼살방의 사건코 삼살방의 사건코 오구방에다 집을 짓고 오구방에다 집을 짓고 불 붓는데 부채질 호박에다 말툭 박고 호박에다 말툭 박고 호박에다 말뚝받고 자 우리가 자진머리를 4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자진머리는 12박이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빠르면 빠른대로 비트 3개씩이야. 근데 3개면 우리가 그 한 박에다가 말을 들려면 어떻게 넣어야 되겠어? 3개에다가 두 자의 음절을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나눠야 되겠지. 나누는데 어떻게 나눌까? 그 점식으로 하면 어떻게 나눠야 되겠지. 3개에다가 말 2개를 넣으면 천하 없어도 앞에 길고 뒤에 짧거나 앞에 짧고 뒤에 길거나 그렇게 넣을 수밖에 없어. 누가 저렇게 또 세수 없이 또 저렇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 저기 뭐냐. 말이 딴딴딴딴딴딴딴딴 여섯 음절이 있어. 여섯 음절이 있을 때 어 저기 뭐야. 이렇게도 해. 그거를 균일하게 2개씩 비트를 줘. 그러려면 어디게 가야 되겠어? 두 박자가 가야 되겠지. 그게 묘미야 또. 한 박씩 이렇게 떨어지잖아 음절이. 근데 말이 이렇게 가잖아. 어떤 것은 한 음절에 그 비트 3개를 다 쓰기도 하잖아. 그럴 거 아니야. 비트 3개를 다 쓰잖아. 그게 점사분음표가 그게 한 박인데 음절을 두 음절이 넣었을 때는 길고 짧지. 길고 짧고 짧고 깊고 이렇게 되지. 짤뚝짤뚝 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거를 똑같이 하려면은 한 박을 더 늘려가지고 한 박을 더 늘려서 둘씩 둘씩 가면은 맞아. 빰빰빰 이렇게 빰빰빰 이렇게 딴딴딴 이렇게 가면은 여섯 개잖아. 여섯 개를 쓰잖아. 여섯 개면 두 박 아니야. 그게 그렇게도 간다고. 그게 이제 이 박자의 묘미라는 거예요. 이 자준머리의 묘미. 그리고 또 하나는 음절 하나가 그 세 비트를 다 쓰기도 해. 빰빰빰이 다 하나로 들어가기도 해. 그럴 거 아니야. 길게. 또 어떤 것은 음절 하나에 여섯 개. 그러니까 비트 여섯 개를 다 쓰기도 해. 두 박을 다 쓰는 거지.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 하나씩도 다 박어. 한 장 단위 세 글자가 들어가면 빰 빰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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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대장군방 벌목허고 전부 다 길고 짧고 길고 짧고 길고 짧고 길고 짧고 그렇게 갔어 시작 대장군방 벌목허고 삼살방의 이사권고 삼살방의 이사권고 자 여기서는 삼살방의에서는 방이 짧고 으가 길지 삼살방의 삼살방의 방의 이렇게 되니 그렇지 대장군방 벌목허고 전부 다 앞에가 길어서 삼살방의 이사권고 삼살방의 이사권고 이사도 앞에 짧고 되게 길지 권고 559 방에다 방에다 봐 559 방에다 각 한 방에 각 집었지 세 개가 들어갔잖아 559 방에다 집을 짓고 오구 방에다 집을 짓고 불붙는데 부채질 불붙는데 부채질 불붙는데 부채질 호박에다 말뚝 박고 호박에다 말뚝 박고 길가는 과객양반 자 이것을 전부 다 소리로만 떼울까 그렇지 않아 쉼표도 있어 쉼표 있겠잖아 그럼 치고 나와야 돼 길가는 과객양반 시작 길가는 과객양반 길가는 과객양반 길가는 과객양반 재울 듯이 부드럽다 재울 듯이 부드럽다 해가 지면은 내어 지면은도 세 박자 저기 한 박자에 세음이 들어가지 똑같이 들어가야 돼 해가 지면은 내어 쫓고 해가 지면은 내어 쫓고 이렇게 이제 한다면은 그 그 좀 숨을 골라주고 장면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빼 그치? 한 장단을 빼버린 거야 해가 지면은 내어 쫓고 해가 지면은 내어 쫓고 초란이 보면 딴 낫짓고 요 초란이도 한 박에 세 마리 들어갔어 초란이 보면 딴 낫짓고 거사 보면 소구도적 거사 보면 소구도적 우원 보면 짐 도적질 우원 보면 짐 도적질 짐 도적질 짐 도적질 야 야...양반 보면은 관을 짓고 양반 보면은 관을 짓고 양반 같은 의마냐 양반 보면은 자관을 짓고 과을 짓고 다 큰 큰 애기 겁탈 다 큰 큰 애기 겁탈 수절 과부는 모함 잡고 우는 애기 팔가락 발리고 똥 누는 놈 주잔치고 제주병에 오줌 싸고 제주병에 오줌 싸고 소주병 비상 놓고 소주병 비상 놓고 비상 놓고 비상 놓고 소주병 비상 놓고 얘도 치고 나와 소주병 비상 놓고 새 망건 편자 끊고 새 갓 보면 딴 띠띠고 새 갓 보면 딴 띠띠고 앉은 뱅이는 택견 곱사댕이는 돼지 봐 놓고 봉사는 똥 치러고 에벤 부인은 배를 차고 에벤 부인은 배를 차고 길가에 허박 놓고 길가에 허박 놓고 봉기 전에다 말 달리기 봉기 전에다 말 달리기 비단 전에다 물을 총 놓고 비단 전에다 물을 총 놓고 여기까지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뒷 마무리는 도서번 다음 주에 태장군방 벌목허고 시작! 태장군방 벌목허고 삼살방의 사건코 삼살방의 사건코 오구방에다 집을 짓고 오구방에다 집을 짓고 불 붓는 데 부채질 불 붓는 데 부채질 오우박에다 말툭 박고 오우박에다 말툭 박고 길가는 과갱양반 채울 듯이 부드럽다 채울 듯이 부드럽다 채울 듯이 부드럽다 채울 듯이 부드럽다 해가 지면은 내어 쪼꼬 해가 지면은 내어 쪼꼬 초라니 보면 딴 나찍고 초라니 보면 딴 나찍고 거사 보면 소구도 적 의원 보면 침도 적질 양반 보면 관을 찍고 다 큰 큰 애기 겁탈 다 큰 큰 애기 겁탈 수절 과부는 모함 잡고 누는 애기 발가락 발리고 똥눈는 넘추지 않치고 제주병에 오줌 싸고 제주병에 오줌 싸고 소주병 비상 놓고 새 망건 편자 끊고 새 갓 보면 딴 띠 띠고 안준뱅이는 택견 안준뱅이는 택견 복사댕이는 돼지 봐 놓고 복사댕이는 돼지 봐 놓고 봉사는 똥 치러고 봉사는 똥 치러고 애벤 부인은 배를 차고 애벤 부인은 배를 차고 길가에 허방 놓고 봉기전에다 말달리기 비단전에다 물을 좀 놓고 비단전에다 물을 좀 놓고 그렇게 한 번 더 하고 이제 오늘 수업은 마치겄어요 태장군방 벌모거고 태장군방 벌모거고 삼설방의 사원코 고구방에다 집을 짓고 불붙는데 부채질 호박에다 말뚝 박고 길가는 과객양반 길가는 과객양반 채울듯이 붙들었다 채울듯이 붙들었다 해가 지면은 내어 쪼꼬 해가 지면은 내어 쪼꼬 해가 지면은 내어 쪼꼬 초라니보면 딴나찌꼬 초라니보면 딴나찌꼬 거사보면 소구도적 구원보면 침도적질 양반 보면은 관을 찍고 양반 보면은 관을 찍고 양반 보면은 관을 찍고 다 큼큰 애기 겉탈 다 큼큰 애기 겉탈 수절과 우는 모함 잡고 수절과 우는 모함 잡고 우는 애기 팔가락 발리고 우는 애기 팔가락 발리고 똥 누는 놈 주잔치고 제주병에 오줌 싸고 소주병 피상 놓고 새 망건 편자 끊고 새갓 보면은 딴띠 뛰고 새갓 보면은 딴띠 뛰고 앉은 뱅이는 택견 앉은 뱅이는 택견 곱사댕이는 돼지 봐 놓고 곱사댕이는 돼지 봐 놓고 곱사댕이는 돼지 봐 놓고 봉사는 똥 치러고 봉사는 똥 치러고 내뱀 부인은 배를 차고 내뱀 부인은 배를 차고 길가에 허방 놓고 길가에 허방 놓고 봉기 전에다 말 달리기 봉기 전에다 말 달리기 기단 전에다 물총 놓고 기단 전에다 물총 놓고 그렇지요 곱과정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그 도섭을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오륜에서 또 엄청 힘들어 오륜 오륜? 우리 책에는 일이 없지 응 오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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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